자 여러분들 저 스폰서 받았습니다 드디어 제 방송에서 스폰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제 방송에서 스폰서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기립박수 따라라라 따따따따따 또는요 자 유튜브 제넌입니다 제넌 구독하세요 얼마나 재밌는 유튜브가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구독하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가자 정글도 다 패시브 터지다고? 여러분 배응망덕한 소리야 노래 제목이 우마어마라는 노래에요 몰라 나도 슈발 어 테린이 너 닉네임 외워둠 너 닉네임 외워둡다 넌 넌 블랙리스트에요 너는 제넌 노트 롤에 재능이 없는 사람 테린이 너 이 새끼 닉네임 외워둡다 여기다가 꽁쳐줬어 넌 다음판에 없을 줄 알아 어 어 나 노마나인데 부적 샀네 아이씨 테린이 얘 때문에 부적삼 너 두번째 경고에요 세번째 경고면은 퇴장이다 1,2,3,W에요? 네 예 알 바 아니에요 난 제 껄 있는 데 할거에요 어 W 좋은데 이거? 야 이거 피가 안단다 개꿀이야 이거 자크 저클 피가 안달아 피가 회복돼 정글이 정글이 누구여? 렝가구만 젤리를 먹어줘야 돼 오오앗 이야 마 이 새끼여 역시 다이아 2티여 믿을만하구만 야 타마의야? 아나 아이 타마의 타마의 좋아 이제 믿으면 내가 믿으면 좀 도와주면 되겠구만 야 간다 야야! 자! 야! 잡았어! 잡았어! 내꺼다! 야! 야! 이거 밀어줄게 나이스! 꺼져! 꺼져! 이거 내꺼에요! 내꺼에요! 아! 이슈발레게이요! 하나먹었지? 이 병신아! 멍청한 새끼 이선마라고요? 리얼? 이선마야? 이선마는 아닌거 같은데 이세끼들 다 짜고 치는거 아냐 이거? 아니 만난지 단한명 어? 우리 시청자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전부다 단한명이 좋은거야 아니면 이선마야 아! 거리 늘어나? 아! 아! 그렇구만! 오케이 아 이선마하면은 거리가 늘어나는구만 좋아 알겠습니다 어이고 아 안넘어가지네 안넘어가지 않아! 어? 2를 찍었어야 됐네 2를 찍었어야 됐네 그래 2를 찍었어야 돼 이선마에요 이선마 오오오 뭐야 마이 이선개 학살중이야! 개고순걸? 어허이 타마이 개고순 인정 인정 어 야 마이가 잘한다 아이 지금 정글밖에 안놀았는데 자크를 개못해 지금 어? 정글밖에 안놀았어요 지금 뭘 못해 내가 죽기라도 했어? 아니 정글밖에 안놀았네 못한다는 사람은 뭐야 나 미드 땄는데 미드 땄는데 왜 무슨 버스 툴이냐 뒤질라고 야 말자 한 번 더 따먹자 기다려 내가 두치길 간다 르블랑이 이거 호응해 nic 이에 Sur REPLT 밀어밀어 빨리 밀어버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봐바 야 나를 봐! 룩겟밍 야 존댓 얏 DA Y앗 야 나이스 여기서 경허칩옷국 6렙치고야지 이거 돼? 돼? 어이씨 왜 핑 찍었어 이 새끼야! 아! 치까는데! 자크 아 제너나 2로 날아갈 때 또 숨추면은 뚜벅이 돼요? 아 진심? 아 그 그런 그런 게 있어? 아 그런 거야? 아 렉이 아니었구나 그게 해봐야 되겠다 오! 오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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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걸 알았습니다 자크노트 자크노트 이 춤 됐어 개굿 개굿 야 빨리 먹어 빨리 아 야 아 아 늦었어 아 늦었어 빨리 먹으랬지 내가 야 이거 아이씨! 야 이 씨! 아 나 이 깡충 깡충! 오잉! 어 이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 야 내가 또 한싸움 하지 딱 그렇게 생겼잖아 똥 이거 근데 귀엽다 이거 자크 스킨 사는게 더 예쁘겠다 파란색 스킨 이거 뭐죠? 수영장 그거 예쁘다 이쁘다만 사주세요 뚜벅이 굿 굿 개잼있어 개잼있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자고 오 야 마이 존나 잘해 이거 마이 버스다 야 마이 개버스다 이거 이거 내가 내가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마이퉁이 잘해 보이니까 내가 할게 없네 야 너무 터트리지마 아니야 그건 아님 그거 그건 아니에요 야야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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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기다려 기다려 야 보여줘 보여줘 시야 야 나 플래시 왜 쏟았어 오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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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플래시 0.000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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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cm 플래시 시켜잡았다 사실 플래시는 위험용 깜놀했을 거다 깜놀했을 거요 깜놀했을 거예요 저 새끼 플래시도 못 썼어 깜놀해가지고 저 새끼 플래시도 못 썼어 이건 우린 거지 슈발 개멋져 이게 다 설계안임이니까 오빠 멋져요 나는 댓글이 있을지 않았는데 없네 스왑했구나 야 이거 딸 수 있니? 야 기다려 야 야 아이씨 내가 먼저 들어가고 쏴야지 다시 한번 야 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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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뭐야 야 야 이거 이거 따 따 이거 따 먹어 야 야아 르블랑 이 개새끼야 살려줘 살려줘 이 개새끼야 내가 이거 잡으라고 야 왜 마나가 없어 이 뿅신에 이키야 아아아아 야 빨리 먹어 빨리 아 야 아 아이씨 늦었어 이씨 아 늦었어 이씨 내가 블루를 먹었구나 블루를 줬어야 됐네 야 이새끼야 누가 혼자 틸했어 너도 뒤져야돼 이새끼야 그러면은 누가 혼자 틸해 내가 블루를 내가 먹었구나 아이 쓰리마생 에잉 야 마이가 너무 향악한다 개 향악인데 이거 오케이 마이버스 오 따왔어 또? 미친듯 네 진짜 실력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줄게요 너무 못하는 척만 했더니 이젠 재미가 없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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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새끼 왜 킬다 아아 왜 깜짝이야 아 심장이 더여 아 심장 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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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 잡아자 아 내 심장 나스스 얘 뭐하냐 야 요기있다 야야 잡아 야 진짜 존나 쎄 나 존나 쎄 심쿵했지 이년아 가다아아아아아 짜아아아아아 아이씨 아이씨 홍이 아 홍이 이게 뭐야 아이씨 페이크다 나한테 분신 분신들이 있지 나한테 분신들이 있어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건 계획된 계획된 플레이 야 랭가 조지자 넌 뒤졌다 요기쯤이야 깜짝 놀랐지 이년아 야야 내가 깜짝 놀랐어 야 내가 깜짝 놀랐어 야 내가 깜짝 놀랐어 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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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굿 어이씨 온다 방금 랭가가 여기 오는 짜아아아 짜아아아 야 야 개꿎었어 엑스트라 역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엑스트라 역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아아아아 막타아 막타용으로도 다 좋아해요 자 이렇게 캐리 이렇게 캐리 받으시면 됩니다 캐리 받는 법 자 지금 당장 제논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게이득